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의 유권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모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영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국인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순이라는 것과 경영이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모순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순이라고 하면 양립될 수 없는 두 요소가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속에서 사실은 모순이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혁신과 생산고도화, 그리고 이윤추구, 사회적 책임, 중앙직권적 의사결정, 분권적 의사결정 등등등. 그 중에서 혁신과 생산고도화만 생각해 보셔도 생산고도화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갖고 있고요. 혁신은 위험을 테이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업이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영학에서는 이 모순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 속으로 품고 갈 수 있느냐가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이 조직 속에서 잘 안착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직한 행동의 차이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한국 기업들이 점진적 혁신, 공정 효율화는 굉장히 잘해왔죠. 지금까지 실수하지 않고 빠른 실행, 성실하게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을 되도록이면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단기 수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급진적 혁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급진적 혁신은 다양한 시도, 협력, 창의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을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 수익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은 단기 수익도 추구를 해야 되고요. 장기 수익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표준의 등장.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합종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가솔린 베이스에서 지금 전기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런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고 있고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과 아군이 이제는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앞으로의 환경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될 거다. 그러면 한국식 경영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미국은 장애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일본은 가이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한국은 과연 그 둘 중에 어떤 형태를 따라갈 것이냐. 아마도 일본의 가이젠과 우리가 비슷한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미국의 장애성을 굉장히 많이 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적 경영은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우위에서 차별화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있어서 핵심은 고유성입니다. 그러면 한국식만의 경영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이 차별화의 시대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일본과 한국을 조금만 비교해 보면 기차 탈 때 개찰구 아시죠? 일본은 개찰구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개찰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일본인과는 조금은 다른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인은 그럼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저는 한국인을 그냥 단쪽으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모순적이다.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인의 모순, 어떤 모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집단 안에서의 강한 주체성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집단주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에 우리가 순응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집단주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본이나 한국과 굉장히 다른 집단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주체성 자기 개념은 한국인을 설명하는 개념이고요. 대상성 자기 개념은 일본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인들은 집단주의대 조직에 영향을 주고 싶어하고요. 일본인들은 조직의 영향을 그냥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연 그러면 정말 그러냐?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특성들을 살펴보면 그중에서 판소리, 제가 판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판소리의 득음은 나의 선생과 스승과 다른 목소리를 낼 때 득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표현, 아름답다라는 표현 파고 들어가 보면 내 마음에 맞다가 아름다움이에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맞, 개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한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어떤 디자인 역량, 컨텐츠 사회 역량은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즉, 집단안의 일대 가장 강한 주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인데요. 사실은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폐쇄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방성이 강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신의 강한 부분들, 정신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 이런 개방성과 폐쇄성의 공존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한옥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옥을 연구하신 분들이 개방성과 폐쇄성이 굉장히 공존해 있다. 그 특징이 아마 마루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다음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순. 은근하게 빨리빨리,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게요. 빨리빨리는. 근대화에 있어서 빨리빨리는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빨리빨리만 가지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군신화를 봐도 은근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중화학 산업, 산업 발전도 은근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빨리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여 융합해내는 모순. 굉장히 저희들이 잘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보시면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죠. 그래서 웹툰이라는 것도 사실 한국에서 처음 나왔죠. 그래서 결제 방식, 보는 방식, 그 다음에 공급자가 공급하는 방식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웹과 만화를 융합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특성들을 조직 속에서 어떻게 살려나갈 거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주체적 집단주의. 집단주의, 그렇죠? 집단주의라고 하면 사실 자유를 주기가 좀 겁이 나긴 하죠. 하지만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부여를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빙그레가 굉장히 좋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자율적인 팀을 바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의미를 부여하라. 이제는 외를 이해시키면 무엇과 어떻게가 굉장히 쉽게 조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미라는 게 그다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기업마다 굉장히 자기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MZ세대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최근에 프라이뱅크에 있어서 어떤 핀테크로 이동 모두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중복이 되긴 한데 자, 이때 빨리빨리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이제는 기업의 목적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자. 그리고 열림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왜냐하면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한 기업이 모든 기술을 발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수합병, 열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와 모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는 리더는 일관적 비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행동과 방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행동보다는 방향의 일관성을 요구해라. 행동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즉 방향만 정확하다면 어떤 행동이든 우리가 차용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믿음 체계의 모순인데요. 이제는 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험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적 훨씬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혁신과 루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들은 루틴 때문에 혁신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벤처 같은 경우는 혁신만 추구하기 때문에 루틴이 없어요. 하지만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때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순에 대처하는 기술, 개인과 조직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인은 인지 복잡도가 높으면 모순에 잘 대처합니다. 그런데 인지 복잡도 단어가 조금 복잡하죠.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내가 얼마나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냐. 공감을 잘할수록 인지 복잡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모순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조직의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기업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목적에 따라서 원가 우위 전략이든 차별화 전략이든 언제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한국 기업들도 1등 기업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그다시 많이 생각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조직 설계 혹은 조직 개발을 할 때 한국인의 특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특성들이 잘 발현하도록 해도 이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